기억나요. 응급실로 와서 입원 수속 밟았죠. 여기 왔습니까? 언제요? 네, 근데 이분 말고 아버님 때문에 온 겁니다. 그것도 2주 전에. 노수찬 씨 때문에요? 여기서 무슨 치료를 마셨나요? 위세척이요. 지약을 드셨대요. 지약이요? 아니, 어디에다 가요? 잔반에다가 지약을 섞어뒀는데 시각장애인 아버님이 모르고 드셨나 봐요. 아니면 얼마나 우시던지 자기가 죽인 거라고 내가 살인자라고. 살인자라고 그랬다고요? 그런데 좀 찝찝한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. 응. 응. 병원에서 그렇게 증언했단 말이지? 그래, 병원에서 봐. 일어나지? 아직 못 먹었대요, 이거. 일어나지? 스무디 한 숟갈만 먹고 갑시다, 검사님! 왜 병원으로 부르신 겁니까? 설마 우리 영미 다쳤어요? 아버님, 죄송합니다. 아직 영미 씨는 못 찾았습니다. 저희가 계속 찾아볼 테니까 일단 수술부터 하시죠. 뭐라고요? 아버님. 특수상황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뇌사 반정위원회 소집됐고 곧 장기가 적출된다고 하니까요. 싫습니다. 우리 딸 영미 지켜보는 데서 수술방 들어갈 거예요. 저 아버님. 수술이 잘못되면요? 만약 제가 잘못해서 딸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고요? 딸은 이미 잘못됐어요. 아버님 때문에. 아시잖아요. 검사님, 그게 무슨... 알고 계셨을 텐데 빚이 불어나서 따님이 힘겨워하던 거. 하지만 애써 모른 척 했겠죠.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따님은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. 이 무시무시한 빚더미에서 아무 힘도 안 되는 장애인 아버지한테서. 그런 아이가 아니야! 당신이 우리 아이는 너 뭐야! 쥐약 알고 드신 거죠? 따님이 동반자살을 계획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실패하신 거죠? 내가... 실수로 먹은 거야. 쥐 잡으려고 놓은 감자를 내가... 의사 증언에 의하면 위 세척 내용물이 불고기였어요. 쥐를 잡자고 호사스러운 불고기를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. 노수찬 씨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딸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. 딸한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셔야 했겠죠. 단순 가출은 수사기관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. 그래야 우리가 따님 찾아줄 거니까.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라고요! 아니야! 아니라고요! 현실을 즉시하고 수술부터 하세요!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사람들 찾아주는 흥신도 직원 아닙니다. 영원한 pracy вн부 멀씨를 닦을 수 있는 것도 durante 당let 능지 여러분 ゚ ministry